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기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스토킹 범죄와 추가 접근금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3일이고 사건 모로는 2022 모 2092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잠종조치 기각 결정에 대한 제안고 사건이고요. 제안고인은 검사고 파기환송된 사건인데 한번 내용 보시죠. 행위자, 가해자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스토킹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진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검사가 잠정조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경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기한은 2022년 9월 3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 정도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잠정조치라는 건 이런 거죠.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가 됐는데, 이게 스토킹 범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법에 규정한 거죠. 그래서 최대 2개월 동안 한 거죠. 그래서 2개월과 잠정조치 결정을 했는데, 연장 결정 없이 종료일이 지났습니다. 2022년 9월 3일이 끝난 거죠. 그런데 이 검사가 2020년 9월 8일 날 동일한 사안으로 잠정조치를 신청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월 8일 날 신청할 때 신청서에 스토킹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조치 행위가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가 아니라, 2022년 7월경에 했던 그 행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기재해서 9월 8일 날 잠정조치를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심은 7월경에 이미 잠정조치를 했었고, 그때 9월 3일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때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장은 가능하고 있는데, 재차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원심은 연장만 가능하지, 재차 청구할 수 없다. 동일한 사안에 의해서. 당연한 거이시죠. 국수정립장에 한 번 기각되는데, 동일한 사안에 의해서 또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2개월 내에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가능하고, 이외의 한장에서 각 2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잠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후에, 동일한 사안, 동일한 사안이 중요합니다. 다른 행위가 또 한 번 더 있었다면 또 가능해요. 하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청구가 허용되는가? 원심은 안 된다고 봤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스토킹 범죄 발생 전이라도 추가 스토킹 예고 등에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스토킹 범죄 발생을 기다려야 추가 신청을 허용한다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 사안에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라는 게 지속적인 괴롭힘, 찾아오고, 감시하고 이런 건데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게 다른 범죄에 비하면 행위 자체가 경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경미한 것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우려, 위협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사건에서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너 끝나면 다시 한 번 내가 찾아갈 거야. 말 한 번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이런 예고 등이 있어서 재발될 우려라는 게 피해자 보호 필요가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오히려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새로운 청구의 두 번째 청구가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서 다시 청구하는 것도 받아줘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만 연장 결정과의 균형을 위해서 각 2개월 범위 내에서 두 차례 한정에서만 재차 가능하다. 연장도 두 차례만 가해도 최대 6개월 가능한 거죠. 새로운 범죄의 얘기 없는 경우에. 그렇다면 재차 청구도 2개월 범위 내에서 두 차례 한정에서만 갖춰갈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로 접근금지 결정이 가능한데 새로운 스토킹 행위가 없다고 해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잠정 조치 종료 후에도 2회까지는 새로운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문제는 이 판례가 취지라든지 의미는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 법률에는 동일 사유로 재차 청구할 수 있는 교황이 없어요. 없는데 해석으로 이런 결론을 조출한 거죠. 원심은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의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연장하고 유사하게 재차 청구 가능하다고 한 거죠. 이건 사실상 대법원이 입법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법원이 법률이 없는 것을 사실상 입법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 이건 해석의 론에도 벗어나요. 법률에는 연장만 가능하고 돼 있는데 재차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지금 허용해버린 거죠. 이거는 입법을 반드시 빨리 해서 이런 판례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바람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접근금지 신청,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접근금지 신청에 있어서는 종료 후에도 재차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 판례의 내용까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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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